프랑스에서 수감자를 이송하던 호송 차량이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교도관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, 프랑스 북서부 루앙에서 에브르로 이동하던 호송 차량을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산탄총으로 공격했습니다. 이 공격으로 교도관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호송되던 수감자 1명이 공격을 틈타 도주한 가운데 수사당국은 이 탈주범이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